워 Carter 워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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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양반은 뭐 아침부터 이 좋은 날 폭 오는 걸로 모닝콜을 해야 되네. 아침부터 생일 축하 송을 못 부를 망자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생일 축하 estem 애들도 조용하게 다 자라 오빠 오늘 있을 때 생일날 선물로 밤새인거 아니야? 흐흠흠흠흠 얽 참.. 뭐해 빨리 앉아 이게 어.. 이거 밥이야 아.. 요리야 일어났어? 일어났어? 빨리 앉아 먹어 뭐야 아침부터 나 이거 먹기 싫어 요리야 이거 사골국으로 끓여놓은 미역국이야 이거 나 미역 싫어 안 먹을 거야 여보 여보 근데 미역국에 왜 레몬이 있어? 어.. 원래 레몬 들어가는 거 아닌가? 늑대야 너도 빨리 앉아서 먹어 아우.. 키팟시볼이잖아 아.. 아.. 맛없어 나 이거 싫어 아.. 맛없어 여보 미역국을 왜 끓였어? 오늘 무슨 날도 아니고 누구 생일이야 이거? 미역국을 왜 끓였대 이거 아.. 아 죽으면 해야겠다 요리야 이제 가야지 나 안 먹을래 나 미역국 갈래 안 먹어 요리야 오늘 미역국 가자 안 먹어 오빠 갔다 올게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나랑 집이나 봐야지 여보나 출근하고 올게 미역국 갔다 올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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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갔다.. 갔다 와? 아아.. 아아.. 어.. 갔다 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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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박 4일 꿀잼 늑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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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좀 비켜봐요 아 늑대야 안보였잖아 늑대야 늑대야 아 무대선 안보여 무대선 아 아줌마 비켜보라니까 아 늑대야 아 늑대야 아 왜요 아저씨가 선물이라던가 그런 얘기 안했어? 아 몰라요 그런 말 아는거 같은데 비켜봐요 뭐 어디 쇼핑가는것도 못봤고 아 몰라 비켜봐 아 뭐야 아 좀 아줌마랑 얘기좀 하자 아씨야 아TV볼거야 아이치 여보세요 어어 여보여보 어 다름이 아니고 선반에 선반에 있잖아 선반에? 선물? 선물 있어? 무슨 선물 갑자기 무슨 선물을 말하는거야? 아니 서류 못봤냐고 서류 선물 말고 서류 서류 봤어? 서류야? 서류같은 소리하고 있네 서류 없어? 없어 그런거 없다고 아 알았어 일단 전화 끊어봐 알았어 아 그거 어디갔지 엄마 응 요로왔어 다녀왔습니다 응 요로왔어 요로야 오늘따라 가방이 탱탱한데 에? 가방이 탱탱하자 오늘따라 요로라 요로야 아닌데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이 줘봐 빨리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뭐꺼냐 뭐꺼야 뭐꺼야 아무것도 없어 그 엄마는 요로만 다 알아요 어 어 어 뭐야 진짜 아무것도 없네 네 맞아 내가 구구를 해요 뭐래요 나 나 몰라 맞아 넌 똑똑해 똑똑해 당연하지 찰마 진짜로 내 생일을 아무도 모르는건가 모르는척하는거겠지 진짜 모르는건가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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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집에 다 왔네 엠 엇 엇 엇 아 여보 나 왔어 아 아 아빠 여보 왔어 아이 얼굴이 좀 빨개 술을 먹고 왔거든 아 아 부장님이랑 오늘 술안잔했지 뭐야 아 음 근데 여보 어 어 주머니 주머니에 뭐 없어 어 아이 치한다 빨리 씻고 자야겠어 여보 아이 뭐 없냐구 뭐가 뭐가 아 아 피곤해 빨리 말해 무슨 말하고 싶은거야 아이 진짜 뭐 없어요 아이 뭐가 있다는거야 피곤해 죽겠는데 아 말거지마 여기서 잘거야 아 아 아 여보 여보 왜 그러는거야 또 응 아이 오늘 진짜 무슨 날인지 몰라 어 어 아 알겠다 오늘 빼빼로데이구나 아 이제 지났는데 아 여보 나 신으로 갈게 무슨 날이 있다는거야 도대체 아 아 다들 진짜 너무해 아이 시끄럽게 이거 저녁부터 배우고 있어 왜 오는거야? 엄마 아빠가 많이 화나신 것 같아요 빨리 거실로 내려가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아이 지가 왜 화나 어이가 없어서 진짜 빨리 오세요 왜 이래서 살아와서 살겠다 엄마 왜 아빠가 많이 화나신 것 같은데 빨리 거실로 내려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빠가 화가 났다고? 응 지가 뭔데 왜 화가 나 어이가 없어 진짜 화가 났다고 ㅋㅋㅋㅋ ㅋㅋㅋㅋ Deus yan 생일 축하합니다 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엄마인 사랑하는 엄마인 사랑하는 엄마인 사랑하는 엄마가 생일 축하 감사합니다 여보 우리가 잊은 줄 알았지? 깜짝파티를 위해서 우리가 아침부터 연기를 한거라고 여보 이거 케이크를 준비했어 여보의 젊었을 때 모습을 닮았지? 이 케이크에 아 역시 케이크로는 내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없군요 여보 아 그런거 같애 아 이제 여러분들 조용히 하십쇼 단미호님의 생일파티 선물 선사식이 있겠습니다 아 증정식이 있겠습니다 아 이게 컷하고 아 증정식이 있겠습니다 모두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후후! 일단 여보 내가 여보가 옛날부터 갖고싶어했던 빨간색 샤넬백이라고 아니 진짜요? 저것은? 보너스까지 털면서 내가 사왔어 생일 축하해 아이 귀여워 대한민국이 맞은 나라면 응 유치원에서 만든 튤립이에요 어 이쁘게 잘 접었네 아 이쁘네 고마워 네 우리 행성에서 가져온 흙이에요 아 흙 정말 비싼거에요 정말 귀중해 보인구나 여보 고마워요 나밖에 없지 여보 아니 그럼 여보 밖에 없지 여보 생일 축하해 아이 난 잊어버린 줄 잊어버린 줄 알고 있었지 에이 어떻게 여보 생일을 까먹어 아마도 근데 요루가 안 알려졌으면 몰랐을거야 어? 아하하하 컷 끝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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